자 이번에는 그럼 그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의 특성을 좀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전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구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특정한 파장대의 특성들만 우리는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즉 그 전자기 스펙트럼은요 짧은 파장대역부터 시작을 해서 긴 파장대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가 존재합니다 짧은 파장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마선이라는 것이 아주 파장이 짧은 EM 웨이브구요 X선은 우리가 잘 아는 병원에서 X-ray 촬영할 때 쓰는 방사선이 결국엔 X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친구들은 굉장히 짧은 파장의 그러한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이구요 긴 파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 방송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웨이브 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 웨이브에요 이름을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크로 웨이버라고 부르잖아요 전자레인지를 영어로는 이런 범위의 다양한 파장대를 갖는 게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하지는 않구요 그 리모트 센싱에서는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영역을 보면요 우리가 그 일단은 용어로 먼저 살펴보면 자외선 영역 뭐 별로 생소한 단어 아니에요 그죠 여름만 되면 자외선 차단하려고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잖아요 그 팔을 우리가 또 활용하고요 가시 영역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색깔들이 바로 가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역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찜질방 가면 원적외선 쬐러 간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가 바로 적외선 파에요 그리고 마이크로 웨이브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거의 모든 키친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전자레인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오는 웨이브가 마이크로 웨이브죠 그거를 정확한 파장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용어로는요 용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로 UV라고 부르고요 1나노미터부터 0.4 마이크로 메타 정도의 파장대역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파장대역의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이제 암기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점점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외워질 거예요 사실은 가시 영역 소위 비저블 포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는 0.4부터 0.7 마이크로 메타 파장대입니다 이 숫자는 특히 중요해요 0.4 마이크로 미터부터 0.7 마이크로 메타 대역을 가시 영역이라 그러고요 적외선은 0.7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프라레드라고 부르고 약자로 IR이라고 많이 씁니다 적외선은 적외선은 0.7 마이크로 미터부터 시작해서 100 마이크로 메타까지의 파장대를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이크로 웨이브 같은 경우는요 1 밀리미터부터 1 미터까지 그 정도 긴 파장대인데 그 파장대역을 마이크로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자외선과 가시 영역과 적외선과 마이크로 웨이브를 전체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의 파장대역 보통 이거를 모든 파장대역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파장대역을 한 번에 보여줄 때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EM 스펙트럼을 한 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물리의 양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웨이브 랭스하고 프리컨시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왼쪽에는 빨강색은 웨이브 랭스 단위로 표현한 자고요 오른쪽은 파랑색은 주파수 단위로 표현한 자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가시 영역 즉 우리 눈으로 다 식별이 가능한 파장대역이 이 전체 일렉트로 매그네틱 스펙트럼에서 얼마 정도의 두께냐면 한 줄 정도의 겨우 지나지 않아요 지금 잘 보면은 다른 데는 다 까망색인데 이렇게 컬러풀하게 된 조그마한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비저블 영역입니다 가시 영역 0.4부터 0.7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대역이에요 그 앞부분 지금 이 그림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짧은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파장이 긴 건데 이 비저블 영역 즉 가시 영역 파장대보다 파장이 짧은 거를 UV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비저블보다 파장이 긴 것을 IR 인프라레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파장대역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시 영역이 0.4부터 0.7일 때는 소위 0.4라고 부르는 짧은 파장대역이 보라색 계열이고요 0.7 그 중에서도 긴 파장대역이 빨간색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무지개 색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장대역의 크기별로 나열시켜 본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보 거꾸로 간 건데 빨강색이 파장이 긴 거고요 보라색으로 가면 파장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빨강색 바깥쪽을 인프라레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색보다 파장이 긴 거를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거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한글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보라색 자자를 써서 보라색 바깥이라는 얘기고요 붉은색 적을 써서 적외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적외선 보다도 더 파장이 긴 이 부분에 해당돼요 사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일렉트로매게네틱 웨이브의 파장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짧은 것부터 굉장히 긴 것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걸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비저블 파트로 시작해서 이 위쪽으로 조금 인프라레드와 마이크로웨이브를 주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웨이브들의 특성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제일 파장이 짧은 대역 우리가 리모트 센싱에서 활용하는 파장들 중에 가장 짧은 파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 그 파장대역인데 약자로 UV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파장대역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나노미터부터 0.4마이크로미터까지의 파장대역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자외선의 특징은 원격탐사에서 사용되는 여러 파장대 중에 제일 짧은 파장대역을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파장도 있지만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정도는 우리가 리모트 센싱에서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당연히 가시 영역 보라색 부분을 넘어서 위치하기 때문에 울트라 바이올렛 우리나라말로는 자외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UV 라디에이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지표 물질 중에는 UV 울트라 바이올렛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다른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보통 우리가 형광물질 같은 게 그런 건데 여러분도 알사시피 형광물질은 전달된 빛보다 다른 파장대의 빛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통 우리 형광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뭘 만들어서 내주는데 그런 걸 자극할 때 보통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방사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바위나 광물로 구성된 지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자외선이 대상을 탐지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활용도는 적어요 활용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리모트 센싱 분야에서는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가시 영역 스펙트럼입니다 비저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파장대역이 너무 흔해서 우리 눈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파장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0.4 마이크로미터부터 0.7 마이크로미터까지의 파장대역을 우리가 가시 영역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했죠 즉 0.4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은 보라색 계열이 거기에 속하고요 0.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은 소위 붉은색 계열이 바로 고파장대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렉트로 마이크로미터 스펙트럼 전 영역에 특히 이 부분 가시 영역 부분을 좀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나오는 겁니다 즉 0.4 마이크로미터부터 0.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로 해당하는 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어떤 컬러가 어느 파장대에 해당되는 건지를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보다시피 가장 긴 파장대가 0.7이 붉은색 계열이고요 점점점점 파장이 작아짐으로써 마지막에 보라색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 색깔 변화는 그런 과정이 파장대역의 변화입니다 특징적인 어떤 색깔에 대한 파장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즉 보라색이 0.4에서 보통 0.44료 이 숫자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라는 순서 정도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0.446 마이크로미터부터 0.5까지가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0.5부터 0.578 정도가 그린이고요 그리고 0.578부터 0.592가 노란색 0.592부터 0.6202 오렌지색 그리고 0.62부터 0.7 마이크로미터까지가 빨간색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한 퀴즈에서 파장대역이 0.6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그린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이 계열이 소위 50만 기가헤르츠 파장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적외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가시 영역과 함께 활용도가 아주 높은 파장대역이 또 적외선입니다 인프라레드라고 부르는 적외선인데 이 친구의 파장대역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외선은 0.7부터 100 마이크로미터까지를 적외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적외선 안에 특성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같은 적외선이라 할지라도 0.7부터 3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보통 리플렉티드 인프라레드라고 많이 불러요 즉 같은 적외선이라도 성질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적외선은 조금 오히려 비저블 파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시 영역과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파장대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3 마이크로미터 이후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해당되는 적외선은 이거는 빛이 아니라 열로 보통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열 적외선 thermal infrared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 방법은 반사가 아닌 방출된다 스스로 이렇게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출된 적외선이다 그래서 emitted 또는 thermal infrared라고 부르는 열 적외선 파트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소위 3 마이크로미터부터 100 마이크로미터로 파장대역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사실은 열이 방출돼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이 파장대역입니다 이 infrared 파장대역도요 워낙 파장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보통 infrared 영역을 우리가 0.7부터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지금 이것을 확대해서 본 여기 차트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파장대인데 이 파장대를 3등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어 인프라레드, 미드 인프라레드, 파 인프라레드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반을 뚝 잘라서 이것처럼 0.7부터 3을 리플렉티브 반사된 인프라레드 3 마이크로미터 100까지는 thermal 또는 emissive 인프라레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얼핏 봐서 여기가 어떻게 반이 되지 하는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0.7, 0.3 그리고 3부터 100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스케일은 로그 스케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 스케일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장대는 아주 조그만 파장대고요 반사된 적에서는 그리고 방출된 또는 열 적에서는 굉장히 긴 파장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은 사실은 리모트 센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장대역 중에서는 가장 긴 파장대역입니다 그러니까 1mm부터 1m까지 굉장히 긴 파장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사용되는 라고 부르는 파장대역의 이런 1mm 정도까지는 사실은 열 적외선 영역과 약간 비슷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긴 파장대 1m까지에 이르는 그 파장대역은 우리가 보통 라디오에서 송신할 때 라디오 웨이브를 우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 라디오 웨이브의 파장대역이 요거 근처에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은요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도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 파장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대는 그 이외의 것 소위 비저블이나 또는 인프라레드라고 부르는 그 파장대보다는 성질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은 카테고리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리모트 센싱 공부는 다른 챕터에서 공부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보통 비저블 파트와 인프라레드 적외선 파장대역을 사용한 그 리모트 센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주로 다룰 겁니다 자 물론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리모트 센싱 공부를 할 때 자세하게 배워보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 파장대역이 이 일렉트로 매게네틱 스펙트럼 상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밴드인데요 이걸 또 확대해서 보면요 이 또한 파장대역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다양한 파장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구간별로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어요 사실은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밀리미터 밴드라고 부르고 KA 밴드, K 밴드, KU 밴드, X 밴드, C 밴드, S 밴드, L 밴드, P 밴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름 몇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군사 용도로 사용되던 이 밴드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아직도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모트 센싱에서 나중에 우리 마이크로웨이브를 다루는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기 마지막 퀴즈 하나를 같이 보고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하는 의미로 일렉트로매게네틱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 그죠? 그 붉은색 바깥, 인프라레드죠 이 인프라레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많이 생각한다 그랬죠 반사적외선과 방출적외선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장 범위에서 과연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진을 적외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답은 yes이기도 하고요 no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yes고 일부분은 no예요 적외선이라고 무조건 다 찍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은 찍고 즉, 예를 들어서 적외선 대역에 반사대역 아까 말한 반사돼서 오는 적외선 파장대역이 그래도 좀 짧은 인프라레드죠 이런 경우에는 흑백이나 아니면 색상이 찍히는 이런 필름이 있어요 적외선을 촬영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 적외선 필름을 가지고서 사실은 과학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고요 또는 예술적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 적외선이죠 열 적외선 대역은 필름을 가지고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름은 없어요 그런 걸 촬영할 수 있는 사진 필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을 찍는 필름인데 그 필름이 열을 감지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열이 없어야 되죠 내가 뜨거우면 다른 사람 거를 감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뜨거우면 내가 나를 기록하는 거니까 좀 논센스예요 말이 안 돼요 즉 만약에 이런 터멀 인프라레드를 측정하는 그러한 필름이 존재한다면 그 필름은 굉장히 차갑게 냉각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주 차갑게 그래야지만 작은 온도라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 필름은 안 되지만 전자 장비는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열 적외선 사진을 많이 우리가 요즘에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밤에 생명체나 말하자면 살아있는 짐승들이 움직여 다닐 때 찍을 때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막 찍잖아요 그거는 필름이 아니라 다 전자 장비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열이 감지되서 그 열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차이가 인프라레드 파장대역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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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